오늘 개혁신당에는 정말로 경사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동대문구 3선 구의원이신 정성영 구의원께서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저희 개혁신당으로 오셨다는 거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손자병법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말이 있죠. 개혁신당은 동대문에서 선거 없이도 진정성으로 의석을 얻었습니다. 이는 저희가 민심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균열이 커져서 언젠가는 그 뚝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개혁신당 최고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표현의 자유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는 때가 많습니다. 난데없이 오빠가 금기여가 됐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는 남편을 오빠라고 부릅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이 SNS에 자기 배우자를 오빠라고 지칭했다고 대통령을 조롱하는 것이냐 대변인직에서 사퇴하라라는 극성 지지자들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죠.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곳에서 많이 겪었던 일이니까요. 잘못은 김건희 여사에게 있는데 왜 욕은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전국의 수많은 기혼 여성이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서서 해명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다른 일이 하나 있습니다. SNL이 뉴진스 한의와 한강 작가를 패러디했다고 해서 부적절한 희화화라고 일부 사람들이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SNL의 한의, 한강 패러디가 좀 재미없는 풍자였던 것 같긴 합니다. 특히 한의 씨의 경우는 좋지 않은 일로 국감 증언대에 섰던 것인데 꼭 풍자의 대상으로 삼아야 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는 개그 프로그램 하나를 갖고도 풍자를 해야 될 대상 풍자해서는 안 되는 대상 이렇게 나누는 성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나친 엄숙주의로 흐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남자를 패러디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다가 여자를 패러디하면 지나치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저는 이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원만한 토론과 협의가 가능하고 그래야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저희 개혁신당은 개인 질병코드 등재와 사전 검열 제도의 문제점을 주제로 유튜버 지식백가의 김성애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갔습니다. 이 또한 자유의 문제와 밀접히 관련된 사안입니다. 자유의 가치 반드시 지키고 실현할 우리 사회의 궁극적 가치입니다. 자유의 수호자가 되겠습니다. 꼰대 레짐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넥스트 레짐을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